저 내일 쉬는 날이에요. 그래서요? 나 지지해 줄 거야? 그래.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. 오케이. 너 진짜 치사해. 나도 알아. 내가 문을 열어드릴게요. 고마워요. 당신의 논점은 충분히 밝혔어요. 전 아직 안 끝났어요. 너만 그런 게 아니야. 고마워.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? 그게 그렇게 강력해? 왜 이렇게 강력해? 이렇게 강력해? 고마워. 고마워.